안녕하세요 써니송입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서 렌더링 뷰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링 뷰 설정하는 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나눠주시고 이거는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쪽이 오른쪽이라서 편해서 여긴 어쨌든 마우스가 많이 닿는 곳이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작업을 해줄 거고 왼쪽은 렌더링 뷰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둘 다 3D 뷰포트 모드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한쪽은 모델링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쉐이딩을 솔리드 뷰로 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마우스 가운데 있는 스크롤을 굴려서 이렇게 봐주시고 스크롤을 클릭한 채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셔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색깔이 안 들어가서 거의 차이가 없긴 하거든요. 색깔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시고 여기 메테리얼 프로퍼티스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좀 나죠? 여기는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색깔이 이제 우리가 색깔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해요. 자 여기서 카메라 뷰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 카메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보는 방향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찍는 이 부분이 렌더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왼쪽 우리가 렌더링 뷰로 보기로 한 이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고 물결을 눌러줍니다. 물결을 누르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숫자 1번이 써져 있는데 이 1번은 키보드에서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방향이 이렇게 뷰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 아웃풋 프로퍼티스 속성으로 가서 보시면 레졸루션 값이 있습니다. 이 레졸루션 값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X가 X가 여기죠. 여기가 1920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1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Y축 X축 Y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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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X축과 Y축의 값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실 때도 똑같아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또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검정 색깔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카메라 뷰가 풀리면서 그냥 아까 우리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카메라 뷰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한 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N을 한 번 눌러봅니다. N을 눌러서 탭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뷰로 갑니다. 세 번째 있어요. 뷰로 가서 여기서 카메라 뷰를 락을 걸어줍니다. 카메라 투 뷰를 클릭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물결 1번을 눌러주시면 아까와 다르게 빨간 색깔을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뷰는 자 마우스에서 스크롤을 누른 상태를 이렇게 돌려도 이 카메라 뷰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 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 뷰 그대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해볼게요. 여기서 F1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F12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카메라 뷰 그대로 렌더링이 되게 돼요. 여기서 색깔을 나눠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테리얼 하나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라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탭을 눌러서 잠시만요. 여기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3번 눌러서 면 선택 모드에서 이 면을 다른 색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메테리얼을 추가를 하려면 여기서 그냥 베이스 컬러만 바꾸시면 안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하나 빈 슬롯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류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테리얼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만 색깔을 바꿀 거잖아요.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ssign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됐죠?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핑크 색깔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쪽 면도 바꿔보도록 할 건데 여기도 플러스를 누르고 류를 누릅니다. 메테리얼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Assign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뷰포트에 화면이 그대로 이런 커서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조명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조명까지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큐브만 보고 싶다. 이 큐브가 렌더링된 실제로 렌더링 될 때의 모습으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위에 탭에서 보시면 쇼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쇼오버레이를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뷰포트는 그대로 있는데 이 쇼오버레이가 꺼지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메테리얼만 보여지게 됩니다. 렌더링된